엘지양 이건 뭔가요? 뭐예요? 엘지양? 괜찮은..어? 뭐지?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어? 안주이야? 매콤 두루치기? 매..매곰 두루지기 가루지기 말고 두루지기 매콤..매곰 두루지기 음.. 그리고 직화 곱장 음.. 직화 곱장 그리고 오삼불괴기 오삼불괴기 왜 이러는 걸까요? 죽음이 복음 죽음이 복음 죽음이 복음 직화 무벼 닭발 직화 무벼 닭발 직화 무벼 닭발 직화 무벼 닭발 직화 불 막장 그리고 오돌벼 복음 어? 어? 있다! 이거 뭐지?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매운 겁데기 매운.. 겁데기 매운.. 겁데기 그리고 직화 모둠 곱장 직화 모둠 곱장 직화 모둠 직화 모둠 모둠 곱장 직화 모둠 곱장 roles 회복 장비를 통제합니다 직화 모둠 곱장 직화 모둠 곱장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간대 오늘 우리 뽈띠님이 벌써 400개를? 안되겠다 우리 뽈띠님 안되겠네요 뽈띠님 안되겠어요 저 한번만 갈게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만 유튜브에서 갈게요 뽈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면 쓰나 만쓰나 그게 더 졸라 잘 못생겼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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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뽈라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뭐라고? 보라까지? 보라까지요? 보라까지요? 멋있죠? 이미 3개월 정기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아빠살어 힘이 센 바다 속 아빠살어 상어 도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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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차 도망차 오예 마지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앞으로 다가오실 생일 지난 생일 미리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것은 좀 지나서 축하해 드리고 앞으로 올 것은 미리 축하를 드릴게요. 예예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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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